내 아이돌의 소중한 자를 득뎀하는 코너! 여기 보세요! 제이크아크! 저희가 지시어를 들으면 스트레이키즈는 본인들만의 표정을 담은 이모티콘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지시어를 듣고 나 자신있다 하는 분들은 중앙으로 나와서 표정 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심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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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할 수 있어 장민 씨 가나요? 장민 씨 첫 번째 도전 우리 스테이를 만나서 심쿵! 심쿵! 저희가 찰칵 소리를 넣어드릴 거예요 찰칵 소리를 넣어드릴 거예요 저 형 기초지면 그래 너무 밝았다 장민 씨 죄송합니다 찰칵 소리가 있어요 심쿵하겠다 진짜 스테이분들이 가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찰칵 소리를 넣어볼 거예요 아 진짜 귀여워 장민이 귀여워 에? 귀여워 이런 모습을 또 스테이들이 심쿵하시죠 그러니까 본은 저희가 심쿵했어요 그러게 자 이거에 또 도전한다 아이엔 렛츠고! 아 아이엔이 막내 준비됐으면 얘기해 주세요 준비됐습니다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아이엔 하나만 더 해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둘, 셋 하나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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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미야, 또 잘하는 하트가 있어요 제가 만든 하트가 있거든요 먹는 하트 첫 쪽으로 먹어 어, 먹었어 화이팅! 형님, 화이팅! 자, 한번 볼게요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빡! 좋았다 이 심쿵을 가지고 저희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번 뽑아볼게요 저희 둘이요? 네네네 세 분이었죠 상빈 씨가 참 좋았긴 했는데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이거 원래 다 들리는 거죠? 어차피 드러낼 것 같아서 심쿵의 대표 이모티콘 아이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을 찍어요 찰칵 찰칵